안녕하세요. 울산 아심사 도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녀시대 유나씨 사주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유나씨 내가 나이를 어리게 봤는데 나이가 제법 되셨네요. 원래 90년생이고요. 33이 되고요. 8대1을 가지고 있고 을미일주입니다. 을미일주들이 밝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결실을 맺을 때는 끝내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사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유연하고 겁도 많고 나약하게 된 그런 모습을 띄게 되는데요. 하지만 속내는요. 큰 포부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외유내강의 성격으로 본인 자신의 감정을 잘 표출을 하지 않고 감정기복이 심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 을미는 백호대사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백호대사례의 작용은 주체성이 있고 활동적이고요. 책임감이 있고 사회적인 목표가 있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서 성공을 이루어내는 강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기질이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포기하지 않는 집념 추진력 같은 거 강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본인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바로 이제 반격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격분하게 되면은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원망을 듣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감정조절에 신경을 쓰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큰 행복을 만끽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모습을요. 보이고 있지만 고집이 세고요. 성격이 급하지만 책임감과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조직에서라도 리더가 되려는 성향이 강하고 조직 생활에서도 끝까지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생활력이 강하고 환경에서 적응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기질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자존심에서 나오는 현상이라 볼 수도 있겠고요. 책임감과 집념이 강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신의 뜻을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대단하고요. 스스로 자아집중을 해서 이끌어나가고 돌패나가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의 속을 채워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고 만들어가는 능력과 남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격적인 특성으로 보면 성품이 상당히 부드럽고 온화하다. 적응력 또한 대단하지만요. 내면적인 강한 힘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스스로가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적에는 좋아 보이지만요. 스스로가 표현 방식이 소극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요. 오기와 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을 지키려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오해인 소지도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구설도 오르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발등을 찢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분은 성격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씨의 연애운을 보게 되면요. 이성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냐면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지만요. 이성 간의 만남이 켜 보이고요. 이성 교제에 있어서 상대가 나를 맞추기보다는요. 자신이 상대한테 맞춰 나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서로의 교제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빠르게 정리해버리는 성향도 보여지고요. 의견이 충돌하거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꼬리를 내리게 되고요. 견디기 힘들어하게 되겠죠. 그만큼 남자에게는 유나 씨는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이성이든 힘은 든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물운의 보게 될 것 같으면요. 경제적인 면과 창의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주입니다. 현실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고 두뇌가 상당히 명석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금전적으로는 더 보게 되면요.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수도 있고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어져 있어요. 목돈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보이시거든요. 직업 면에서도 보면 유나 씨는 모든 일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작은 일에도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나가면 장의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행동에 옮길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행동에 옮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깊이 있는 행동을 보여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초청년치기를 보게 되면요. 성격이 원래 차분한 성격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요. 상당히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게 되고요. 언행 자체도 돋고 정직하여 가지고 남을 속일 줄도 모르고 하는 행실이 이뻐서 신뢰를 얻기도 하고요. 본인 또한 귀여움을 독차지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주변 사람 누구든 간에 도와주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철이 들면서 학업에 충실하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유대관계는 상당히 좋지만요. 근신 걱정이 생기면 나약한 모습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동정심도 사게 되지만 성장하면서 대견해지고요. 가정일에는 물론이고 주변 친인척까지도 신경 쓰면서 어른스럽게 처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청년 중년을 이제 맞이하면서요. 시기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상한 재주와 슬기로운 행동으로 자신의 앞일을 열어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고요.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요. 본인의 근면 성실함을 앞세워서 꾸준히 노력하고자 하는 일에 쉬지 않고 도전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이루고 마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엿보입니다. 중년을 보내면서 지나온 세월은 돌이켜보는 여유도 생길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웬만한 애군이 온다 해도 본인에게는 대수롭지는 않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요. 도움도 많이 받은 만큼 은덕을 베풀고 행해왔으니까 본인 또한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보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예쁜 모습과 활달한 모습, 즐검을 주시는 유나 씨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세월이 흘러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을 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받는 유나 씨가 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